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포료 간신종국TV 김포료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12월 27일 입니다 현재 시간 14시 17분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신라젠 영상 다시 한번 오려면을 켰습니다 뭐 딱히 특별한 뭐 이슈나 악재 이런게 있어서 킨건 아니구요 이제 23년 마무리 잖아요 내년부터는 이제 24년이죠 24년부터는 1월 달부터 굵직한 일정들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제가 한번 더 오늘은 이제 이 신라젠 종목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영상을 좀 한번 켰습니다 자 우선 신라젠 올해도 다사단은 했죠 밑에서 많이 눌렸다가 한번 급등 나왔는데 다시 또 조정 들어가고 많이 답답하시고 걱정 많이 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걱정을 조금이나마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거니깐요 영상 보시면서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번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지 저 김포료가 힘내서 조금 더 좋은 정보로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으니깐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만 꼭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11월 24일날 이제 임상 이상이죠 이상 결과 나오면서 다음 월요일날 상한가 찍고 그 다음날 급등 그 다음에 저항구간 맞으면서 지금 현재 매물 소화하는 조정기간입니다 제가 제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요 7200원에서 5300원 매물대가 가장 두꺼운 곳이에요 가장 두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 소화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구요 요 차트만 보셔도 이거 다 매물대에요 매물대 엄청 많이 쌓여있죠 이거 소화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다만 차트 보시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거 은봉에서 위에 꼬리 달렸다 이건 뭐다 세력들이 다 매집을 하고 있는거에요 매집을 말 그대로 세력이 있다라는거는요 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돈만은 누군가가 컨트롤 하면서 주가를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구요 자 우리 주주님들 일단은 제가 그 뭐 거래정지 대기 이전거는 제가 말씀을 좀 안 드릴게요 오늘은요 거래정지 대기 이전거는 안 드리고 일단 거래정지 풀린 다음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고가가 16000원대 잖아요 16000원대부터 지금 미터짜리 얼마죠? 4000원대까지 쭉 빠졌다가 지금 5900원 그러니까 6000원 정도죠 여기서 지금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자리에는 매물대 소화 매물대 소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릴 거구요 다만 이 매물대 소화 구간에서 우리는 매수 타점이란 걸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매물대 소화가 끝나면은 보통 패턴이 급등을 하게 돼 있거든요 주식이라는게 통계 잖아요 통계 통계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 한번 급등이 한번 나왔죠 그럼 당연히 조정 구간을 거치는데 유일하게 이 종목은 요 사이가 매물대가 좀 두껍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주가가 최근에 이때 24일날에 11월 24일날에 이제 임상 이상 결과 나오거나 급등하면 크게 터졌잖아요 그리고는 당연히 저항 구간 받고 뚫지 못하니까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한 구간인 거구요 대신 이 사이에 매물이 많잖아요 이 매물 소화 과정을 일정 기간 거치게 된다 이렇게 먼저 알고 계시면 되시구요 지금 현재 이 신라제는 악재가 끼거나 그런 거 전혀 없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순조롭게 매물 소화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돼가고 있구요 여기 파란색들 은봉에 꼬리 달리는 거 다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집 이 매집을 한다는 거는요 말 그대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 단계잖아요 이 세력들이 물량을 최대한 많이 모아 놔야지 주가를 띄었을 때 수익이 크겠죠 그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구요 이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조만간 이 매집이 끝났을 경우에는 주가가 크게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 영상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재료가 엄청 많아요 지금 다 나열하기도 한 30분 넘게 걸릴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제가 간략하게 다른 건 볼 필요 없구요 지금 그냥 매무소 가정이고 저희는 노란색 박스친 데 있죠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사이에서 행보하면서 지지구가 좀 나온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타점 잡고 정확한 매수 타점 다 잡아 드릴 겁니다 왜? 지금 물려있는 분도 16,000원 되잖아요 그쵸? 지금 주가가 6,000원이에요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당가를 조절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11,000원 정도 되겠죠 평당가 이 바로 위에 있는 저항이 만원만 뚫어도 수익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하고 16,000원 기다리신 분들은 한참 기다려야 돼요 올라갈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재료가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잖아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차피 주가는 우상에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비중을 늘려서 좀 빨리 수익 보시고 좀 더 많이 수익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선 앞으로 나올 재료들만 제가 오늘 간단하게 정리 좀 할게요 뭐 큰 이슈나 이런 건 없으니까 자 일단 기사 내용들만 간략하게 한번 훑어볼게요 자 최근에 나온 기사 자 12월 12일이죠 정쟁사에서 임상이 실패됐어요 그러면서 반사이익으로 주가가 급등합니다 언제? 이때입니다 이때 12일날 이때 무려 20%대까지 올라갔었어요 물론 매물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매도 물량도 나오겠죠 꼴이 달고 내려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 자리는 자 경쟁사가 이 레플리뮤이라는 약물로 임상이 실패했대요 그러면서 이 신라제는 팩사백이잖아요 팩사백은 이미 이상에서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 탈락 그럼 얘네한테 더 이 리제너론이 더 신경을 많이 쓰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 리제너론하고 기술협력 협상 중인 거죠 이 협상 결과는 1월 중에 나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넘어갈게요 좀 빠르게 자 이것도 최근에 나온 기사고요 이거는 13일날 나온 기사입니다 이송석 교수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서울대 의대 교수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지금 이 신라제는 팩사백만 있는 게 아닙니다 팩사백만 있는 게 아니라 이 SJ6배 BAL0891이라는 약물도 있고요 JX970이라는 약물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것만 이 기사 넘어가구나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SJ600 지금 여기는 이 약물은 전인상 중입니다 전인상 전인상이 뭐냐면 동물실험이에요 동물실험 동물실험 전인상 그 다음이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1인상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삼상까지 이거 참조만 해 주시고요 자 지금 이 SJ600으로 동물실험을 했는데 기존에 많이 쓰고 있던 이 항암약물치료제인 BET 플랫폼보다 더 높은 효능이 입증이 됐습니다 우선 이 신라제는 SJ600 요 종목이 최근에 동물실험 이제 전인상이죠 전인상을 진행을 했는데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지금 아까 BET라는 걸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지금 현재 이 BET 플랫폼이라고 해서 지금 뭐 이미 FDA 생인도 받았고요 FDA 생인도 받은 약물이고 현재 상용화된 약물이에요 상용화된 약물이고 여러 곳에 기술 이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용화돼서 많이 쓰고 있는 이 항바이러스 약물이에요 이 BET 플랫폼이 근데 최근에 이 동물실험 결과에서 SJ600이 동물실험에서 BET 대비 우수성 입증을 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현재 FDA까지 생인 이 약물보다도 효과가 더 좋다 이겁니다 이 내용 이 기사의 핵심은 자 여기 한번 볼게요 SJ600이 BET 플랫폼보다 적은 용량으로도 높은 항암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끝났죠 근데 지금 문제는 이 SJ600이 아직까지 전임상 단계라는 거고요 이 전임상이 동물실험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항바이러스 약물은요 동물한테 효과가 더 떨어져요 효과가 더 높게 나오는게 아닌 효과가 더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미 이 SJ600은 기존에 많이 쓰였던 상용화되고 FDA 생긴 받은 이 약물보다도 더 적은 용량으로 더 높은 항암효과가 나타났잖아요 동물실험을 통해서 그러면은 동물실험이 효과가 더 적은데 나중에 일임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사람한테 약물을 투여했을 때는 효과가 더 좋을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예상이 되시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SJ플랫폼을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맥투여입니다 정맥투여 이 정맥투여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맥투여 지금 암치료 할 때 뭐가 있나요 말 그대로 수술이 있잖아요 절개에서 암세포 도려내죠 종량을 떼어내죠 이거는 사람 몸에 무리가 엄청 많이 갑니다 부작용도 심하구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항암치료를 하잖아요 큰 종량 덩어리를 떼어내고 그 다음에 혹시나 남아있을 암세포를 암세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보통 항암치료 받잖아요 그쵸 근데 이 항암치료도 지금 현재 여기 잠깐 올려서 올려서 보면요 요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대부분의 항바이러스는 중화항체 때문에 정맥투여가 아닌 종량내 직접 투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말 그대로 중화항체 때문에 정맥투여 하게 됐을 때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직접 투여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SL600은 오히려 지금 현재 정맥투여 방식으로 했을 때 효과가 현재 상용화 되어 있고 FDA에 생긴 받은 이 약물보다도 월등히 더 높다라는 겁니다 월등히 동물실험에서 이미 그 효능을 입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효과가 나올 만한 약물이잖아요 전인상 끝나고 바로 라이센스 아웃 진행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효과가 이렇게 크게 나타난 약물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 밑에 좀 내려보면요 심상 일상 전에 기술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근데 지금 또 굉장히 긍정적인 거는 일단 BET보다 적은 용량으로 높은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효과가 더 좋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상용화 되어 있는 이 FDA 승인까지 받은 약물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 전인상 중이기 때문에 전인상이 끝났을 경우에 기술이전 바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팩사백이랑 무기 하나 그쵸 두번째 SJ6배 무기가 두 개나 있네요 이 부분 꼭 참조해 주시고요 자 세번째 한번 볼게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뭐 개발 항암서 뭐 항암제 임상서 유효소 안전선 확보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아까 팩사백 팩사백에 대한 얘기고요 자 여기서 다른 약물이 나오죠 BA1 8091 이 BA8091은 지금 임상 일상 진행 중입니다 일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죠 아까 SG600 5분의 1 적은 용량으로 동등 이상의 항암 효과를 입증했죠 또 정맥 투여 방식 계속 나오잖아요 SG600 거기에 추가적으로 BA1 0891 이것도 임상 일상이 완료가 된다면 조기에 라이서스 아웃을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재료가 무기가 세 개네요 팩사백 SJ600 BAL 0891 무기가 많아요 앞으로 나올 일정들 호재거리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최근에 뭐 이거 신경 안쓰시는 분들 계시긴 한데 자 요거 감사보고서 한번 볼게요 지금 다 제약회사는 다 이럽니다 영업이 다 마이너스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뭐 이거 21일 날 올라왔는데 21일 날에 문제야 이때죠 이걸로 인해서 빠진건 아니에요 그건 제약바이오즈를 잘 몰라서 하시는 분들이 이거 어떻게 어설프게 들어갔다가 어? 영업 손실이나 하면서 던지는 물량이 좀 나오긴 했겠지만은 이 원래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요 이 제약바이오 신약이 개발되기 전까지는요 무조건 영업이 다 마이너스 나와요 다 그만큼 신약을 개발하려면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다 마이너스인데 단 신약이 개발이 되잖아요 마진율 거의 한 7,80%입니다 이미 이때 다 돈을 썼잖아요 이제 회사에 회수하는거죠 회수하는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단은 지금은 뭐 신약이 팩사백이 아직 뭐 FDA 승인받은 것도 아니고 이상중이잖아요 이거는 뭐 상용화돼서 FDA에 승인돼가지고 진짜 승인이 나서 판매를 했을 경우 이거는 좀 한참 남았다고 보시면 되구요 그전에 자 우리 일정만 생각해보자구요 니제네론 이건 뭐다 팩사백 이거는 1월 이게 가장 빨리 나올 재료구요 2번 SJ600 이것도 전인상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전인상 마무리 되면은 기술이전 다음 재료구요 세번째 아까 BAL 0891 이거는 1인상 중인데 이거는 시간 좀 걸립니다 이것도 1인상 끝나면은 기술이전 라이스사우 일단 재료는 이렇게 세개나 크게 있는거에요 이거는 당장 1월이니까 다음달부터 이걸로 인해서 급등 당연히 예상이 될거구요 자 그러면은 지금 기술 규모 자체가요 일단은 1조원 이상입니다 1조원이 넘어서는 그 규모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구요 1월에 나옵니다 1월에 발표 나와요 그랬을 때 지금 이 7200원 강하게 뚫어주잖아요 강하게 뚫어줄거고 대신 요기에는 매물이 별로 없네요 매물이 별로 없어요 이런거는 바로 요기서 한번 쉬었다가도 바로 올라갑니다 만원 자리까지 충분히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재료에요 만원보다도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 근데 일단 요기가 매물이 없잖아요 그리고 위에도 매물이 많지 않아요 요기 봐봐요 매물 엄청 많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던거고 매물대가 이렇게 없을 경우에는 정말 잠깐 쉬었다가 올라가요 요기는 빠졌다가 오래 행보하다가 치고 올라갔잖아요 요기도 조금 행보하다가 올라갈거에요 근데 요기 요기 매물대가 적은 구간에는요 어떤 식으로 올라갈거냐면은 요기서 만약에 치고 올라가잖아요 잠깐 쉬었다가 바로 올라갈겁니다 이렇게 그러니 뭐해라 요기에서 지금 우리가 요구간이잖아요 요구간 추가매수 해라 무조건 해야되는거에요 이거는 1월달에 일정 잡혀있다니깐요 발표되면 어차피 주가가 이렇게 튀잖아요 그러면 이때 추가매수 타점 제가 잡아드리면 이때 추가매수 무조건 하셔야죠 자 이때 고점 16,550원 지금 6,000원이에요 그쵸 추가매수 하면은 평당가 11,000원으로 조정이 되잖아요 그럼 만원만 뚫으면은 수익권이잖아요 수익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되겠어요 당연히 추가매수 해야죠 이 자리에 물려있으신 분들 아무것도 안하시잖아요 이때 이 16,550원까지 올라오려면은 시간 오래 걸립니다 본전 찾고 나오려면은 시간 오래 걸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조건 추가매수 필수적으로 하시라는 말씀드릴거구요 자 지금 마지막 요거 먼저 볼게요 기간 외인들 지금 거진 이때 이때만 하더라도요 얘네 물량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물량을 담은거에요 얘네들이 물량을 담았다는거는 뭔가요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에 당연히 물량 확보하는 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드렸죠 얘네가 계속 주가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개인들 계속 털어내면서 얘네 주가 계속 모을거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네가 원하는 만큼의 매물이 확보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뭐 기사 띄우고 발표하고 계속 끌어올리는거에요 그러니까 다른건 말씀 안 드릴게요 이 신라젠 걱정하지 마시구요 절대 매도 금지입니다 오히려 절대 매도 금지고 추가매수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추가매수 탓전 어떻게 잡나요 자 분봉으로 잠깐 볼게요 자 요까지만 볼게요 자 이게 다 거래량입니다 이 수급체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언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언제 이제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나는지 알아야지 이때에서 어 올라가네 올라탔다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물리는거에요 수급체크 못하면 이런젠저 물립니다 만약에 매수를 하더라도 요기가 정말 저점이라 생각하고 잡았어요 근데 올라가다 또 빠지면은 또 물리는거에요 여기서 지지구간이 형성되는거 확인을 해야될거구요 요 자리가 정말로 강력한 지지다인이 형성된 다음에 그때 진입을 해야됩니다 지지구간도 확인 안하고 어 계속 빠졌네 요게 제일 미치게 샀다가 더 빠지면은 그냥 물려버리는거에요 보면 말씀 드렸습니다 요 실시간 거래량 체크 저 김프로가 다 진행을 해드릴거구요 이 매수매도 탔죠 거래량 체크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 탑점 다 안내를 해드릴거에요 이 신호대로만 대응을 해주시면은 이 신호대로만 대응 해주시면 되구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고점에 물려있으신 분들 추가 매수 필수입니다 추가 매수 요거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많은 수익 볼 수 있고 더 빨리 탈출 할 수 있어요 요 매수매도 탑점 매수매도 탑점 제가 실시간 거래량 요거 체크해서 안내를 해드릴거구요 위에 보시면은 제 번호 나와있습니다 010-4096-9493번 이 번호로요 신라젠의 신 신이라고 문자 한통만 남겨주시면은 매수매도 탑점 제가 다 잡아서 안내를 해드릴거구요 추가적으로 어 아까 이거 말씀 안 드렸네요 지금 현재 이 팩사베 어 신라젠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임상 실험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지금 전세계 10개의 파이프라임을 통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구요 지금 현재 요거 마친거에요 요거 신장암 팩사베 니즌제너론 하고 지금 했었죠 요거 지금 이제 마친거구요 아까 이게 BA1-0891 나왔잖아요 고형암 임상 일상 진행중이에요 그리고 SG600 전인상이죠 동물실험 요 내용도 있고 이거 내용은 아직 기사 안나구요 남은 다 팩사베입니다 근데 지금 임상 이상이 들어간게 요거에요 여기 전리선암 전리선암 지금 호주에 있는 멜버른 멜버른 병원에서 지금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전리선암이구요 이때 유효성과 안정성 입장된거는 신장암 이었잖아요 그쵸 이 신장암에서 유효성과 안정성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 전리선암 당연히 결과 비슷하게 안정성 유효성 입증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번에 요거 이상 결과 나오고 나서 사안값 찍고 다음날 또 급등 나왔었죠 이틀동안 50% 넘게 올랐습니다 비슷하게 급등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것도 염두를 해주시구요 이것도 이거는 한 그래도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이거는 결과 나올 때까지 나머지암들 고형암이죠 고형암 고형암 고형암이 뭐냐면은 혈액암을 제외한 모든암 말그대로 악성종양의 형태 이 암이 다 해당이 되요 뭐 간암 폐암 신장암 위암 대장암 전리선암 뭐 뇌종양 뼈암 이게 다 고형암이에요 요기에 대해서 실험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신장암 시장만 해도요 전 세계에서 약 5조원 규모입니다 5조원 규모 엄청나게 큰 시장이구요 다른 암들 효과 보고 있는게 요거 두개 지금 효과는 거의 입증이 됐잖아요 이런 고형암 다른 암들에 대해서도 유효성과 안전성 입증에 대해서 신약으로 허가가 됐을 경우에 그때에 대한 매출 기대감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앞으로 신라제 주가 전망 그냥 말그대로 파란불입니다 파란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절대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매도 금지하시고 추가 매수 무조건 하셔라 이 말씀 계속 드리는 거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1월달에 리제네론 1월달에 결과 나옵니다 계약규모 1조 이상입니다 미리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이거 영상 박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신라증 대응 전략자료 이거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요 안에 요 일정 다 나와있습니다 뭐 어떤 회사인지 어떤 약물로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지 다 나와있구요 기매수자들 대응방법 신규매수자들 대응방법 요 안에 다 나와있습니다 이 18페이지 되는 이 ppt 파일 안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 뿐만 아니라 이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 나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와 믿음을 갖고 싶어 신뢰와 믿음을 좀 줘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거 드리면 돼요 아시겠죠? 위에 있는 번호 동일하구요 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매수매도 타점하구요 요 신라증 대응 절자로 같이 보내 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텔레그램 같이 운영하는 거 아시죠? 자 이거 퇴근에 뭐 지난주에 상장된 DS 단서 대응전략 이런 식으로 똑같이 ppt 자료로 또 나가고 있구요 요 안에서 종목 매수매도 신호 다 나갑니다 보시면 퀄리타스 반전투스 있고 뭐 모비스 두산 로보틱스 LS 머트리얼즈 실시간으로 대응전략 다 말씀을 드리구요 요기서는 실시간 소통도 할 수 있는 방입니다 근데 요 방에서는 지금 보시면 이거 최근에 이 방에서 드렸던 종목들이에요 블루엠텍도 있고 에코프로 머티, 소록스, 두산 로보틱스, 신라젠 신라젠도 있어요 신라젠은 전에 한번 추가하면서 한번 했습니다 신라젠 이런 식으로 11월, 12일 날 샀다가 12일 날에 전략 매도했습니다 짧게 먹고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종목 매수매도 사점 다 잡아드리는 거구요 다 잡아드리는 거구요 요 방 들어오시려면 어차피 텔레그램 안 하시는 분도 많이 계셔가지고 근데 요 방에서는 종목이 요거뿐만 아니구요 지금 뭐 LS 머트리얼즈 아까 나갔었죠 그리고 뭐 에코프로버티 두산 로보틱스 뭐 소록스 HLB 요 방에서는 한 10개 정도 저희 채널에서 방송하고 있는 종목들은 요기서 다 실시간으로 저희가 대응신호 다 보내드리면서 대응전략 자료까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텔레그라마가 들어와서 나 텔레그라마가 단타나 이런 종목들 10개 종목들 한번 다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번호 동일하구요 신 신 1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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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요거 제가 실시간 거래랑 다 체크해가지고요.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 다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요거 다들 실시간 거래랑 체크를 해야지 매수매도 타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저점인지 아니면 정말 지지가 받는 구간인지 아니면 위에서 올라가서 뚫어서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뚫었다가 다시 빠질건지 이거는 이 거래랑 체크를 해야지만 알 수가 있고요. 특히나 추가적으로 이 매수매도 잔량 요것도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들 바쁘셔서 대응이 어려우시잖아요. 저 김프로가 요거 매수매도 타점 정확한 실시간 거래랑 수금량 체크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라서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나와있습니다. 010-4096번에 9493번 요 번호로요. 연구소 저희 채널 이름이 연구소잖아요. 연구소라고 문자 한통 꼭 남겨주시면요.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 문자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지난번에도 저희 구독자님들 이런 식으로 단타를 좀 먹긴 했는데 11월 11일입니다. 11일이면 언제예요? 자 요 날짜죠. 요 날짜의 매수 탓점. 고가가 저가가 5510원이었습니다.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 금액에서 매수사인 들었었고요. 바로 다음날 1720원 고가가 6960원이었는데 단타로 짧게 요렇게 매수매도 한번 해서 수익도 드렸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신규 매수자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매수 타점을 신호를 드린 거고요. 기존 이제 주주님들. 주주님들은 이때 요 자리에서 요 자리잖아요.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하시는 자리였어요. 제가 아까 이 노란색으로 박스 쳤다 있죠. 요 사이에서 제가 매수 탓 좀 잡아가지고 신호를 다시 한번 드릴 거예요. 아직은 주가 변동사항이 변동성이 좀 있는 구간이라서 아직 지지구원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단타로만 제가 대응을 해드렸던 거고 지금 정확한 지지구원 나왔을 경우에는 제가 이제 기매수자들 대응하는 거랑 이게 신규랑 좀 틀리게 매수 매수 사인 나가는 겁니다. 신규랑 틀리게 매수 사인 나가는 거니까 요 부분 참조를 꼭 해주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제가 신뢰진 대응 전략자로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요기에서 아까 이거 보여드렸던 거예요. 요 안에 이 내용 자세한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요기에 뭐 기업 전망부터 대응 전략 기매수자들 대응 전략 틀리고요. 신규매수자들 대응 전략 다 틀립니다. 요거대로 해서 저희가 이거 대응 전략 대응 방법 안내를 해드릴 거고 앞으로 남아있는 추가 일정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팩사베 리진앤온 이거 1월입니다. 1월 그리고 SJ6배 그리고 BA 0891 이거 외에도요. 지금 M&A 일정도 요한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 4월달 충선이죠. 충선에 이 신뢰진이 정치 테마주 같이 묶입니다. 어떻게 묶이는지 이 내용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 묶이는 거 되게 희한한 걸로 다 묶여요. 지난달 같은 경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배우 이정재씨 같이 저녁 먹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기사 한번 뜨고 뜨고 나더니 갑자기 대상홀딩스가 3연상 막 찍고 급등 나오고 난리 났었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정재씨 여자친구가 임세령씨라는 분인데 이 대상홀딩스 이제 주주이자 부회장이에요. 그걸로 엮였어요. 상 상 상 급등 또 쭉 빠졌다가도 다시 또 상 상 이렇게 올라가요. 정치 테마주는 이런 것까지 일정 요한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위에 있는 번호 동일하고요. 연구소 연구소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매수매도 타점하고요. 타점하고 신라 등 대응 전략자로 같이 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 텔레그램 운영합니다.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런 식으로 뭐 신규 상장주부터 해가지고 요기서는 저희 채널에서 방송 나가고 있는 종목들 다 나옵니다. 뭐 DS 잔석 최근에 나왔고 최근에 지난주에 상장 됐었죠. 뭐 L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 뭐 소룩수 실라전도 있고요. 당연히 뭐 HLB 두산 로보틱스 종목 되게 많습니다. 요기서 실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대응 안에 다 해드리고요. 좀 밑에 내려보면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저희 텔레그램 방에 수익 났던 종목들 정리해서 캡처해서 올려드린 거예요. 요런 종목들 수익 요기서도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요 텔레그램 방 입장에서 종목을 좀 여러 개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번호 동일합니다. 그냥 연구소에 숫자 1 연구소 1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요 텔레그램 방 요 텔레그램 방 초대 링크 바로 남겨드리고요. 난 텔레그램 안 하니까 그냥 문자로 실라전도 신호만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연구소 동일하고 그냥 연구소 이렇게만 문자 남겨주세요. 이 대응 전략제다하고 매소매소 타점 같이 보내드릴 거고 텔레그램은 연구소에 숫자 1 꼭 붙여주시고요. 자 이제 2023년도 이제 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23년도 4일 남았죠. 오늘 27일이니까 그동안 신라전도 주주님들은 요 신라전도 계속 오랫동안 물려있다 보니까 걱정도 심하시고 그쵸? 지루하시고 이러셨잖아요. 내년에 2024년도에는요. 저희 신라전도 주주님들 정말 웃을 수밖에 없는 해가 될 겁니다. 웃을 수밖에 없는 해가 될 거예요. 재료 쌓여있습니다. 일정이 너무 많이 쌓여있어요. 얼마나 올라갈지 저도 몰라요. 근데 그전 고점인 16,500원 충분히 올라가고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시라고요? 추가 매수 꼭 하시라는 말씀 제가 꼭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대응 안내 해드리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수익 드린다고 해서 따로 뭐 돈 받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무료로 저희 구독자분들 수익 좀 많이 보시라고 제가 말 그대로 재능 기부한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대신 저희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또 저 김프로가 이런 자료들 열심히 찾고 좋은 영상 만들어주기 위해서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하나는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힘내서 조금 더 좋은 영상 조금 더 좋은 양질의 정보로 영상 좋은 영상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